아버지 내일 당장 병원부터 서울로 옮겨 알겠습니다, 회장님 그리고 일어나 코 붓기 가라앉는데도 응퇴 발표해 날아오는 공도 못 피해 콧백까지 부러졌으면 너도 이제 그만 야구비를 쓸 때가 된 거야 악수 칠 때 내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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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, 아가 아닌가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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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숨을 거쳐먹도록 아버지 소리 한 마리 제대로 못해 등신같이 저 저놈은 뭐가 또 돌아간다 저거 저거 좀 안 돌아간다 수소 같은 건 없는 거야 고정하십쇼, 회장님 아이고 뭐 하냐 진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들어가면 아버지 소리 제대로 못해 맨날 버벅거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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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, 아 내가 두 달까지 떠나갔어 안 돌아갔어 대체 손이 없어 처음으로 다 봤어 신수소로 해냈게 뭐라고 해 이단 말이야 아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ut it all comes back to me you kept everything inside and even though I tried it all fell apart what it meant to me will eventually be a memory of a time when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't even matter